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토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토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토로 말리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토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토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토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토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토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 먼저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가득 차있던 나의 인생의 근본이 오직 그리스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에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완전히 못 박아버릴 때 예수 그리스토와 함께 못 박아버릴 때 새로운 피조문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문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한 삶.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토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문이 된 것 같이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피조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문이 되는 길에 또 이 새로운 피조문이 되는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토의 예수 그리스토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토를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죽으신 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토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토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토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토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 또 세상 것에 붙잡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생각에 붙잡혀 세상의 문제들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토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착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 각자의 마음 속 깊은 것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의 체질 때문에 모든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불신앙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신앙 생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소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나 중심에 빠져 모든 것이 문제이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14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자신의 무능에 빠져서 무능에 빠져서 그 무능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그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힘들게 누리지 못하며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 말씀처럼 장막터를 넓히는 삶을 전혀 실천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성장 없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소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현장에 말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의 복음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이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소의 복음을 알아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으로 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소 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권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시고 부원하신 예수 그리소가 정말로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전능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런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소의 복음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이 나의 기준 모든 것이 나의 판단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집중 못하도록 또 전도와 선교에 집중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또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고 이런 영적인 힘과 24시 집중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과 언약적 한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힘으로 그리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도 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소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 화목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목을 이 하나님의 화목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전도이며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선교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토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피팍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토인들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원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토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토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으로 화목해진 이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토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함으로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토의 복음을 이 그리스토의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토를 만난 이후로 근본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토 안으로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현실과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토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그리스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문제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전도선교 다시 말해 237나라 오천종족 복음하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전도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선교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견고히 서시는 예원의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3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권한받은 삶을 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만 광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계신 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강권하시고 계십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호사고 사로잡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잡고 예호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함에 있는 은혜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되어 새로운 피존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